인원수로 숫자로 나눈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 별량. 됐죠? 별량. 똥량이 아니에요. 재미없죠? 설명합니다. 옛날에 내가 처음으로 메가스터디에서 인강 시작할 때. 그때는 현장 학생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스튜디오에서 먼저 찍는단 말이야. 스튜디오 본사 가면 메가스터디 가면 지하에 스튜디오 찍는 데에 쭉 있거든. 거기 들어가서 찍는데 PD님이랑 둘이 찍어. PD님이랑 둘이 찍는데. 이 장면이었어. 별량. 똥량 아니에요? 그랬어. 지금처럼. 별량이 아니에요. 똥량 아니에요? 그랬어. 그때 갑자기 PD님 찍다가. 이러는 거야. 나도 당황. PD님도 자기도 당황했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막. 그래서 그 옛날 영상 파일이지만 그 파일을 찾아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 별량. 똥량 아니야? 똥량? 당황하는 장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쨌건 별량. 알겠어요?